이범호 감독은 현재의 선발진 붕괴와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분명 지금이 위기의 상황은 맞지만 4월부터 이어진 위기의 상황에서 상당히 대처를 잘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례적일 수 있지만 이런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생각하는 투수진 운영과 투수트레이드 관련 생각 불펜진 운영에 대해서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동아와 김건국이를 하루라도 건너 뛰어놔야겠다.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올 시즌을 치르면서 선발투수들의 등판 순본을 몇 차례 바꿨고 우천 취소에 의해 선발투수 및 불펜투수의 부상 혹은 엔트리 변경 등에 따라 교체해왔습니다. 그 결과 후반기를 제임스 네일 양현종 캠 알드레드 황동아 윤형철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범호 감독은 14일 광주 SSG 랜더스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선발진 순본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지금 로테이션상 동아와 영철이를 떨어뜨려야 할 것 같다. 불편이 계속 일찍 나가다 보니 불편한 점이 있다. 계속 20개에서 30개, 50개씩 던지는 투수들이 발생해서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황동아와 윤형철의 이닝 소화력이 좋은 편은 아니며 퀄리티 스타트를 꾸준히 해줄 수 있는 투수들이 아닌데 5이닝을 못 채우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황동아와 윤형철은 이제 선발투수 1년 2년 차인데요.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전반기부터 2일이 윌크로우의 동반 이탈, 임기영과 이준영의 공백 등으로 불펜투수 개개인의 체력 과부하가 성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며 이런 상황에서 4번, 5번 선발투수가 길게 이닝을 맡아주지 못하니 연이틀 많은 공을 던지는 불펜투수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불펜 운영도 어렵고 불펜투수들도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윤형철이 15일 크로스체크 결과 척추 피로골절 진단을 받았고 최소 3주 이탈하고 이후 재활 스케줄을 잡으면 더 긴 공백기가 예상되며 윤형철 대신 김건국이 들어옵니다. 김건국은 황동아와 윤형철보다 좀 더 불안한 카드인 게 사실인데요. 어차피 선발 두 자리의 이닝 소화가 여의치 않으면 두 사람을 떨어뜨려야 불펜에 이틀 연속 많은 공을 던지는 투수가 발생하지 않게 돼 불펜투수 개개인의 컨디션 관리도 이범호 감독의 불펜 운영도 좀 더 용이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네일과 알드레드 양현종이 중에 한 명을 떨어뜨려야 할 것 같다. 동화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선발을 동화 쪽으로 갖다 놔야 불펜과 조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했고 확정은 아니다. 손승락 수석 코치 정재훈 투수 코치와 상의하는 시간이 있을 듯 한데요. 선발과 불펜의 이런저런 이유로 이탈한 투수가 많고 트레이드 가능성이 고개를 들지만 그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범호 감독은 우선 황동아와 김건국을 연이어 등판시키지 않을 듯하며 일단 16일 광주 삼성 라이온 지전은 그대로 양현종을 예고했는데요. 또 한편 이 선수에 대한 기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2022년 4월 23일 한화 이글스와 트레이드를 단행했고 투수 이민유, 외야수 이진영을 한화로 보내면서 투수 김도현을 품었는데요. 탁월한 완급조절 능력과 변화구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발과 불펜을 모두 경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아의 바람과 달리 김도현은 이적 이후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2022시즌을 5경기 10이닝 1패 평균자책점 7.59로 마감했습니다. 그해 8월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군에서 시간을 보냈고 팀과 선수 모두 미래를 내다봤는데요. 김도현은 지난 2월 21일 전역한 뒤 육성선수로 퓨처스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했으며 5월 3일 광주 한화전에서 복귀전을 소화했고 2022년 7월 29일 광주 SSG전 이후 644일 만에 1군 등판이었습니다. 이날 김도현의 성적은 1이닝 2피안타, 1사사고 이탈삼진 무실점 특히 그는 최고 구속 154km를 나타내면서 강력한 9위를 자랑했고 당시 이범호 기아 감독도 좋은 투수를 얻은 기분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는데요. 김도현은 올해 첫 1군 등록 이후 두 달 넘게 2군에 내려가지 않고 불펜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중이며 16일 현재 24경기 29이닝 1승 3패 3월드 평균 자책점 5.90으로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20경기 이상 소화했습니다. 두 달 넘게 김도현의 투구를 지켜본 이범호 감독은 전역 이후 첫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필승조가 힘들 때 필승조로 등판하기도 했고 팀이 지는 경기에서 길게 던지기도 했다. 짧게 등판한 적도 있다며 본인이 좀 더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사령탑은 김도현이 지금보다 더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감독은 본인이 필승조로 들어오기 위해 강한 9위로 좋은 투구를 보여줘야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도 젊은 투수를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쓸 수 있다고 강조했고 2년 전 트레이드로 기아에서 한화로 팀을 옮긴 이진영 이민우의 경우 나름 팀의 기대에 부응했는데요. 이진영은 지난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으며 이민우는 올 시즌 40경기 33이닝 1승 1패 6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14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예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레이드의 승자가 한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김도현이 좀 더 분발한다면 기아도 웃을 수 있는데요. 더구나 기아로선 부상 또는 부진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된 정혜영 최지민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만큼 김도현이 경기 중후반 제 몫을 다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9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코너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본인이 노력한다면 1년 2년 안에 필승조든 혹은 더 좋은 보직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선수가 하나 추가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1군에서 두 달 넘게 있으면서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불편해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군에서 몸 관리를 정말 잘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 선수를 더 기대하게 하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에이스 역할을 해주어야 할 선수이기에 지금 같이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겨야 하는 상황. 이범호 감독의 판단은 기아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